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바로 2019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가 바로 기회년 황금돼지의 해외가 왔는데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저희 체리블렛이 응원할게요 2019년은 저희가 체리블렛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더욱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께도 새해 목표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체리블렛의 새해 목표는 뭘까요? 저희 체리블렛의 목표는요 2019년 여러분들과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체리블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